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문제 1번 기본작업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첫번째 고구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2부터 H17 영역에서요. 등록일의 연도가 2015년부터 2020년이면서 그러면 이열암수를 통해 가지고 연도를 추출한 값이 2015부터 2020까지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요. 분류가 국공립이 아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23셀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A19셀에다가 조건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A19셀을 선택하시고요. 함수를 사용해서 고구필터에 조건을 작성하실 때는 필드명을 여러분이 임의로 만드시면 돼요.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여러개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엔드함수 쓰실 거고요. 첫번째 조건은 이열암수를 통해서 등록일의 연도를 추출한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201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열암수를 통해서 등록일의 첫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2020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고요. 그럼 2015년부터 2020년에 해당한 데이터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지역에 가서 분류가 문제에서 지역이 아니라 분류가 국공립이 아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첫번째 데이터 D3을 선택하고 아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지 않다라고 넣으시고요. 국공립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연도가 2015년부터 2020년에 해당하면서 분류가 국공립이 아닌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신 거고요. 작성을 다 하셨다면 엔터를 누르시면 첫번째 데이터가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잘못 작성한 건 아니세요. 그 다음 데이터 안쪽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 탭을 클릭하셔서 정렬밀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먼저 다른 장소의 복사를 꼭 선택하시고요. A2부터 H1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A19부터 A20에 작성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A23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클릭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분류에서 국공립을 뺀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번째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건데요. 분류가 과정이 아니면서 갈릭 코드가 S로 시작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굵게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을 파랑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앞에서 같지 않다라고 쓰셨는데 여기서는 not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 함수를 통해서 과정이 아니면서 갈릭 코드의 첫번째 글자를 추출한 값이 S로 시작한다 라고 두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엔드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A3부터 H17 선택하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 결정을 선택하시고요. 안쪽에다가 수식을 작성하는데 등호 입력하시고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같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는 마주 보지 않고 not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not을 입력하시고 d3에 있는 첫번째 분류의 첫번째를 선택하면 절대 참조가 되는데요. f4, f4를 두번 눌러서 d열에 있지만 3,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분류가 문제에서 말한 과정이라고 입력합니다. d3에 d열에 있는 데이터가 과정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not을 붙였기 때문에 아닙니까? 라고 조건을 주신 거고요. 신표 그 다음 두번째 조건은 갈리코드에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요. left 함수를 통해서 l, e, f, d 입력하시고 갈리코드의 첫번째 a3을 선택하되 f4, f4를 두번 눌러서 a열에 있구요.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자, 신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s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s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end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고요. 네, 화면을 살짝 크게 했을 때 네,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을 문제에서 파랑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 글꼴 색깔 선택하시고요. 네,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분류가 가정이 아니면서 갈리코드가 s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에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을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시트입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a2부터 h17, a19부터 h32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고요.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가로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부분의 가운데입니다. 페이지 내용이 자동으로 확대, 축소돼서 각각 한 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 바닥글은 현재 페이지 앞뒤에 하이프닉 기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인쇄 영역이 표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a2부터 h17 영역을 선택하고 그 다음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19부터 h32 영역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 가셔서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 한번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거나 인쇄 제목을 누르시면 화면에 페이지 설정이라는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 시트 탭을 이용해서 a2부터 h17을 먼저 선택 심표 그 다음 a19부터 h32 영역을 선택하셔서 지금과 같은 결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여백 탭을 클릭하셔서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이용해서 가운데 인쇄가 될 수 있도록 가로가운데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로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페이지 탭을 선택하셔서 자동 맞춤을 이용해서 한 페이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용지 너비와 높이를 각각 1로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 머리끌 바닥끌을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아래쪽에 넣을 거니까 바닥끌 편지 그 다음에 바닥끌에서도요. 가운데다가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선택하고 먼저 빼기 입력하시고 페이지 번호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빼기 입력하시면 앞뒤에 하이픈 기호를 넣어서 페이지 번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을 하셨고 혹시나 맞게 잘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실 때는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한번 클릭하셔 갖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2번에 계산 작업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죠.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부 기간 결제 카드와 표 2의 할부 기간별 수수료율을 이용해서요. 2, 3부터 22 영역에 카드 수수료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금액 곱박이 수수료율이고요. 결제 방법에서 한국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 카드로 처리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계산 작업 한번 클릭하시고요. 표 1에다가 카드 수수료를 계산하실 건데요. 결제 금액 곱하기 카드 수수료를 곱할 거예요. 수수료율을 곱할 겁니다. 근데 카드는 지금 보시면요. 대한 카드, 한국 카드, 나라 카드 3개가 있습니다. 표 2를 참조하시면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만 있습니다. 한국 카드는 한국 카드에서 수수료율을 참조할 거고요. 나라 카드와 대한 카드는 기타 카드에서 수수료율을 참조할 겁니다. 할부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율은 달라지는데 문제에서 hlookup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hlookup은 첫 번째 행에 가서 할부 기간을 찾고 그 다음 몇 번째 행에서 수수료율을 찾아올 건데 한국 카드는 세 번째 기타 카드는 네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돼요. 금액은 조금 이따 계산하고요. 수수료율부터 일단 계산할 건데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한국 카드는 3이다, 기타 카드는 네 번째다 라고 3과 4에 해당한 행의 위치부터 구하고 hlookup 그 다음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요. 매치 함수를 일단 작성을 해볼게요. 만약에 바로 왼쪽에 있는 결제 카드를 가지고요. 신표 저는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에서 찾겠습니다. 지금 식이 맞는 건 아니에요.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F4 누르고요. 정확하게 일치는 아니죠. 정확하게 일치는 아니니까 히읗하고 기역이니까 한글 자음에서 내림차순 되어 있구나. 보통 매치 함수는 오름차순일 때는 1 내림차순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넣어요. 마이너스 1을 넣고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정확하게 나오는지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요. 다 1만 나와요. 어? 이상하다. 한국 카드가 1이고 대한 카드와 나라 카드는 2가 나와야 하는데 결과에는 다 1만 표시가 됩니다. 이유는요. 대한 카드와 나라 카드는요. 한글 자음에 디귿이고요. 한글 자음에 니은으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기타 카드는 한글 자음에 기역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내림차순 했을 때는 기타 카드보다는 위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국 카드를 참조한다는 겁니다. 그럼 범위를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를 범위를 지정해서 매치함수를 통해 갖고 값을 구해올 수는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라고 범위를 참조하지 않고요. 한국 카드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대한 카드와 나라 카드는 두 번째라는 값을 표시하시려면 직접 우리가 집합기호 입력하시고 값을 나열해 주시면 돼요. 한국 카드는 첫 번째에서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그 다음 대한 카드는 두 번째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왜 나라 카드는 입력하지 않나요? 저희는 이따가 한국 카드하고 기타 카드만 비교할 거예요. 하나 한행과 대한 카드 나라 카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다 기타 카드를 참조할 거예요. 그래서 대한 카드만 넣으면 대한 카드 아래쪽에 있는 나라 카드는 당연히 대한 카드를 참조합니다. 디귿 아래 니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는 대한 카드는 한국 카드와 대한 카드 목록 중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라고 이라고 구해졌고요. 한국 카드는 한국 카드와 대한 카드의 첫 번째 있습니다. 1이라고 구해졌고요. 그럼 나라 카드는 한국 카드와 대한 카드 중에 두 개 중에서 찾아봤더니 한국 카드도 아니고 대한 카드도 아니고 그 아래쪽에 해당이 그 아래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보다 큼을 참조하기 때문에 대한 카드를 참조해서 결과에는 2라는 값이 구해진 겁니다. 그래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이제 행위 위치는 구했는데 한국 카드는 두 번째 행위 아니라 세 번째 행위 되어야 하죠. 한국 카드는 첫 번째 행위 아니라 세 번째 행위 되어야 하고 대한 카드와 나라 카드는 두 번째 행위 아니라 네 번째 행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한 값에다가 더하기 2를 하셔야만 대한 카드는 표 2에서 네 번째 행 한국 카드는 표 2 행에서 표 2에서 세 번째 행에서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행위 위치를 구해 놓으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h룩업을 통해서 값을 찾아올까요? h룩업이라고 입력하고 저희는 할부 기간을 신표 표 2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표 2를 드래그 하시는데 지금 수식이 있어서 좀 드래그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직접 쓰셔도 되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 i3부터 m6까지 라고 선택을 하는데 수식을 복사할 거기 때문에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그 다음 행위 위치는 조금 전에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해 놨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아 값이 왜 0이 나올까? 네 0%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0.02, 0.03, 0.04라는 값이 지금 적용된 셀 서식이 아마도 숫자 회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소수 이하 자릿수는 다 0으로 표시가 됩니다. 물론 셀 서식을 바꿔서 확인해 보시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0.03이라고 확인할 수 있지만 결과에는 회계 형식으로 표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수 한번 누를게요. 이제 수수료율은 맞게 찾아온 것 같아요. 그 다음 앞에나 뒤에다가 곱하기 저희는 금액을 곱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금액을 곱해 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금액에다가 카드 수수료율을 찾아가지고 곱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계산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 판매 코드를 이용하여 F3부터 F12 영역에 판매 방법별 누적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방법은 판매 코드에 첫 글자가 A면 웹주문 S이면 매장주문 M이면 상담원 그렇다면 왼쪽의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레프담수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if 왼쪽의 한 글자가요 A면 웹주문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웹주문일 경우에는 카운티 if를 통해서 몇 건입니다. 라고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누적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누적 개수를 구하는 작업이 이제 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린 실습을 할 거고요. M% 연산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웹주문하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한 건 거의 텍스트 입력하는 작업들이 있어서요.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와 그 다음에 함수식을 연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산식에 오셔서 누적 판매 건수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누적 개수부터 구해볼게요. 누적 개수 조금 이렇게 식이 간단하진 않아요. 쉽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누적 개수부터 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는 카운트 if 입력하시고요. 카운트 if는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요. 저희는요. 문제에서 판매 코드에 가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판매 코드를 선택할 건데요. 보통은요. 보통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a3부터 a12 영역에서 심표 조건을 주시면 돼요. 조건은 a로 시작합니다. 조건을 주시면 되는데요.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건은 a로 시작합니다. 라는 조건을 이렇게 주시면 돼요. a로 시작한다. 주시면 되는데 누적 학계를 구하시려면 a는 딱 하나만 구하신 값이요. 예를 들어서 a3부터 a12에 대해서 a로 시작하는 게 몇 건인가 3건입니다. 총 3건입니다. 한 번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누적 개수를 구하려면 내려도 계속 다 3만 구해지겠죠. 다 3만 우리는 다 3을 원하는 게 아니라 a가 있는 게 누적이 몇 개다 라고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처럼 구하지는 않고요. 보통 간단하게 할 땐 이렇게 사용하지만 지금은 좀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아요. 누적 개수를 구하겠다 라고 하시면요. a3부터 시작하고 다시 끝도 a3으로 끝나요. 처음에는 하나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비교하고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a로 시작하니까 1이라고 값이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계속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a가 여기에는 없잖아요. 처음에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가 한 번 더 있으니까 2라고 표시가 됐고요. 마찬가지 a가 있었던 부분에 누적이 돼서 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적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첫 번째만 절대 참조 두 번째 수식을 복사했을 때 참조하는 셀의 주소는 바뀔 수 있도록 절대 참조하지 않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a로 시작한다 라고 하실 때 a별로 입력하시면 a 다음에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left함수는 이따가 if함수 안에다가 조건을 쓰실 때 사용하실 거고요. 일단 이렇게 누적 개수 구하는 거 연습해 보셨어요. 그럼 좀 더 이제 수정을 더 해갈게요. if 만약에요 if 만약에 left함수를 통해서 l,e,ft 우리는 판매 코드에 가서요 한 글자를 추출을 해요. 그 값이요 a하고 같습니까?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a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뭐라고 할 거냐면요. 아까 웹주문이라고 했잖아요. 텍스트 웹주문이라고 입력할 거고 웹주문 가로 열고 그 다음 아까 카운트잎을 통해서 구한 값을 연결해서 표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따옴표 닫고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입력하시고 그 다음 끝에 가서요. 끝에 가서 우리는 다시 n%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를 닫아주실 건데 몇 건이라고 입력하고 가로를 닫으실 거예요. 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이제 조건에 만족하면 a일 경우에는 웹주문에 몇 건이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신표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일단은 공백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공백 처리하고요.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a 맞아요. 웹주문이라고 표시가 되었어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판매 코드 왼쪽에 한 글자가 a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웹주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한 건 두 건 세 건 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주문 s일 경우에는 매장 주문 m일 경우에는 상담원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if와 left county if m% 연산자 다 사용했고요. 우리는 a에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if 함수를 통해서 s하고 s하고 맞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돼요. 이제 아까 작성하셨던 수식을 조금 복사해서 쓸게요. if부터 심표까지 여기 심표까지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심표 뒤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붙여지겠죠. a 두 번째 a 대신에 문제에서 말한 s로 바꾸시고 s 뒤에 매장 주문 이라고 웹 대신에 매장이라고 바꾸시고 county if에서 a로 시작하지 않고 s로 시작합니다. 라고 작성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끝에 가서 if를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로 한번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웹 주문 한 건 나왔고요. s에 대해서는 매장 주문 하나 둘 세 건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네요. 남아있는 거는 앱만 남아있어요. 앱만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좀 수정하신다면 if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if는 필요하지 않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장 주문부터 큰 따옴표부터 그 맨 끝에 건까지 가로 닫힌 부분까지만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공백 처리했던 부분에다가 컨트롤 v 하시는데 매장이 아니라 문제에서 상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 이라고 입력하시고 상담원까지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s가 아니라 조건에다가 m으로 바꿔주시고요. m으로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가로가 좀 빠졌나 아 여기 큰 따옴표가 이제 좀 주의하실 게 이 큰 따옴표 처리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복사하셨던 큰 따옴표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네 가로가 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가로 문제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지금 상담원의 끝에 이렇게 큰 따옴표 하나가 더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항상 첫 번째 거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함수식을 가지고 수정하시고요. 엔터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쉬운 문제 아니에요. 함수가 어려운 건 아닌데 복잡하게 작성하는 것 때문에 좀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누적 합계 누적 개수를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좀 처음 접하는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우시고 또 반복해 보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표 1에서 금액 범위 중에 상위 5개의 값의 평균을 표 5에 아, 표 3에 제2, 9셀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열 수식이에요. 금액의 상위 5개의 평균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표 3에 제2, 9셀을 클릭하시고요. 만약에 배열 수식이 아니라고 하면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에버레이지라고 입력하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지함수를 통해서 금액에 가서 금액에 가서 심표 첫 번째 가로 닫고 다시 라지함수를 통해서 금액에 가서 두 번째 라고 이렇게 입력하고요. 다시 라지함수를 통해서 금액에 가서 세 번째 라고 다섯 개를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 배열 수식을 사용하면 라지함수를 다섯 번 사용하지 않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값을 그냥 배열 상수로 입력하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요. 집합기호 입력하셔서 1부터 5까지 입력하시고요.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에버레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큰 값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표 4의 시험 감옥 하이픈 난이도에서 특정 문자 빼기 앞에 있는 감옥과 그 다음에 빼기 뒤에 있는 난이도를 이용해서 표 5에다가요. 시험 감옥별 난이도 건수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다시 상은 감옥은 국어가 되는 거고 난이도는 상이 되는 겁니다. 개수를 구할 거니까 카운트를 쓸 거고요. 파인드 함수를 통해서 이 빼기 하이픈 기호를 위치를 찾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표 5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표 4를 참조해서 표 4를 참조하셔서 감옥별 난이도별 몇 건이 있는지 개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카운트 입력하시고요. 안에다가 조건을 입력할 건데요. 조건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조건을 작성하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조건은 감옥에 대한 조건을 쓰실 건데요. 이 감옥은 파인드 함수를 이용해서요. 파인드 함수 어떤 텍스트를 찾을 거냐면 바로 왼쪽에 있는 H17 H18 H19 H열 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찾으러 가겠습니다.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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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를 눌러서 H열만 고정해 주시고 그 데이터를 어디에 가서 찾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E16부터 E27에 있는 시험 감옥 빼기 난이도라고 작성된 데이터에 가서 찾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할 건데 이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그 다음 스타트 넘버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파인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작업이 되셨고 첫 번째 조건을 그냥 가로로 묶어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물론 가로 묶지 않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로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로 묶지 않고 이렇게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다시 두 번째 조건을 여기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드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상 중 하 I16 J16 K16 16행에 있습니다. F4 F4 두 번 눌러주시고요. 심표 그 다음에 해당된 E16 부터 E27 영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파인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가지면 여기서 True 여기서 True True 값이 나온 데이터를 우리는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엔터 눌러주시면 국어의 상에 해당한 데이터가 하나 두 건 있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영어 수와 중 상 중 하에 해당한 계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한 값 뒤에 또 어떤 텍스트 붙이라고 언급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 문제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을 좀 옮겨서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N 환산점을 사용자 정의함수 만드실 거고요. 입력받는 값은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임수로 받을 거예요. 그 다음 국어 영어 수학 중 한 과목이라도 60점 이하면 60 이하면 0이라고 처리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외에는 국어 점수 40 영어 점수 30 수학 점수 30 합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푸구문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건데요. 일단 커서를 F16에 갖다 놓고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지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정의함수 입력하겠습니다. 퍼블릭 펑션이라고 입력하시고 웹에 환산점 입력하시고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영어 수학이라고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에 오타가 없으시면 엔드 펑션이 잘 표시가 되는데요. 만약에 오타가 있다면 엔드 펑션이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럼 퍼블릭 펑션에 입력한 부분에 오타가 있었다 수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60점 미만이 있다면 0점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국어가 혹시 60점보다 작습니까? 또는 영어가 혹시 60점보다 작습니까? 또는 수학이 60점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혹시나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60점보다 작다면 FN 한산점에다가는 저희는 0으로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FN 한산점에다가 우리는 계산을 하겠습니다. 국어 곱하기 국어 점수 곱하기 0.4를 할 거고요. 영어 점수 곱하기 0.3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점수 곱하기 0.3을 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셔야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F16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신 다음에 FN 한산점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국어 영어 그 다음 수학 각각 점수를 넣어주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얘는 세 과목 다 60점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값이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중간중간에 0점이 있어요. 얘는 세 과목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60이 안 된 데이터가 있다면 0점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교재에 수록된 결과 그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같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분석 작업 1번에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판매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와서 국산 제품 테이블에 필요한 필드를 가져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는데 레이아웃은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추가하실 거고요. 제조 일은 60일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숫자는 회계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통화 기호는 없지만 신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빈 셀은 별표를 표시할 거고요.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오른쪽에 총합계가 없어요. 아래쪽에 열에 대해서만 합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분에 가서 기능성과 농축액 두 개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피버 테이블의 그림을 봤을 때 A1세부터 시작하셔도 되지만 실제 보통 데이터는 필터 부분을 뺀 A3부터 시작 위치로 잡습니다. A3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인터넷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셨던 위치에다가 C드라이브 안에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문제에서 액세스 파일이 판매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안쪽에 국산 제품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필드를 가져옵니다. 구분 브랜드명 제조일 그 다음에 판매가 그 다음에 판매량을 가져옵니다. 구분 브랜드명 제조일 판매가 판매량 다음 누르시고요. 필터는 다음 그 다음에 정렬 순서 다음 마침을 누르신 다음에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화면에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브랜드명은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제조일은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구분은 열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교체하는 부분에는 판매가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판매가와 판매 금액을 표시할 거니까 분석 탭에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저희는 판매 금액을 계산해서 넣겠습니다. 판매 금액 입력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 등호 판매가 마우스로 더블클릭하시면 돼요. 곱하기 판매량 곱하겠습니다. 라고 더블클릭하셔서 계산식을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 한번 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합계 판매 금액 이라고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를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계산 필드 아까 작성해 놓으셨어요. 제조일을 1월부터 12월로 월 단위로 그룹이 되어 있는데 그룹되어 있는 부분에 A6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요. 저희는요 월디 아니라 월운체크를 해제하시고요. 1단위로 하실 건데 1은 60일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60일을 60을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그룹을 작성할 수 있고요. 갑 영역의 필드에 대해서 회계 표시를 할 건데요. 판매가 합계 판매가 에서 더블클릭 하시면 갑 필드 설정 표시가 되고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회계 통화기호 없이 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누르시고 합계 판매 금액도 더블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 회계 통화기호 없이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옵션인데요. 분석 탭에 가시면 옵션을 클릭할 수 있고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과 빈 셀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요양미 필터에 가셔서 행의 종합계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 작업 하셨고요. 그 다음 현재 구분이 모든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B3셀에서 구분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모든 선택을 해제 한번 하시고요. 기능성과 농축액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두 개만 선택 한번 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와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결과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버테임을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이렇게 작업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결과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게 있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그 다음에 정렬 문제 시나리오 관리자 문제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I3부터 I18세까지 선택 한번 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한번 합니다. 현재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값을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골뱅이를 포함하여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골뱅이 기호를 포함해서 입력되도록 단 서치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골뱅이가 두 번째부터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식에 오셔서 수식을 작성하는데 틈호 입력하시고요. S-E-A-R-C-H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호는 골뱅이 기호를 찾을 건데요. 심표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I3셀에서 찾겠습니다. 라고요. I3셀 클릭하시고 다음에 심표 두 번째부터 시작하겠다 라고 하실 때 시작 위치를 여기에다가 2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는요. 그냥 받으셨다면 그 구한 값이 두 번째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2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두 번째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크거나 같다 2라고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가 될 수도 있고 네 번째가 될 수도 있겠죠. 크거나 같다 2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작성이 되셨다면 확인 한 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문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따로 뭐 표시할 텍스트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용자 지정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항공편을 기준으로 대한항공 진에어 에어 아시아 순으로 정렬하고요. 항공편이 동일할 경우에는 여행지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렬할 때요. 아래쪽에 총합계가 셀 병합된 영역이 있다면 이 부분은 데이터를 정렬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A2부터 I18셀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 클릭하시고 첫 번째 항공편을 가지고 정렬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문제에서 요구한 순서 대한항공 진에어 입력합니다. 대한항공 진에어 에어 아시아 입력하시고요.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합니다. 추가 클릭하시고요. 추가하시면 아마 이제 바로 보이실 거예요. 저는 미리 이제 작성한 게 있어서 목록에서 선택을 했고요. 선택하시고 확인 첫 번째 정렬 기준 기준 추가하시고요. 같은 데이터라면 여행지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편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여행지로 오름차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 오른쪽에 시나리오 관리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 관리자 문제가 나오면 문제에서 이름을 정의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B21셀은 할인율 G19셀은 할인 금액 합계 라고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P21 선택하고 할인율 입력하시고 엔터 G19를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할인 금액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단 이름을 잘못 입력하셨다면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내가 이름을 정의한 게 잘못했는데요.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B21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할인율 인하 입력하시고요. 값의 변화가 있는 거는 B21셀입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값이 5%라고 입력하거나 0.05 입력하시고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클릭하신 다음에 할인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15%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결과는 G19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생기고요. 할인율 할인금액 합계 이름 정의하셨던 내용 표시가 될 거고요. 5% 15% 일때 각각의 할인금액의 합계가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 문제에서는 상품 금액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상품 금액을 상품 금액이 주황색 계열이네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교재 문제를 보시고 진행을 할게요. 모집인원 계열을 계열의 차트 종류를 모집인원의 차트 종류를 바꾸겠습니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시고요. 원형에서 원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원형 대 원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차트 종류 바꾸셨고요. 다음은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여행지별 모집인원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제목을 다시 한번 선택하신 다음에요. 서식 탭에 가셔서 우리는 미세효과 파랑강조1 로 하겠습니다. 미세효과 파랑강조1 선택하시고요. 도형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간격 너비 작업하실 건데요. 안쪽에 있는 데이터 계열 하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간격 너비가 있습니다. 값을 9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둘째 영역의 값을 80이라고 입력하시면 퍼센트로 입력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건데요. 데이터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안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안쪽 끝에를 선택하면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레이블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가셔서 문제 봤더니 항목 이름과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항목 이름과 값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항목 이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앙코루아트 요소에 대해서 안쪽에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실 때는 앙코루아트 선택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구요. 기본 도형 효과의 기본 설정 2번으로 되어 있어요. 선택하시면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만 서식을 바꿀 수 있구요. 그 다음 차트 영역의 글꼴에 대해서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홈에 가셔서 그 다음 글꼴에 대해서 글꼴은 테마색 검정색 테마색 검정색 텍스트 1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선택하시고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범내는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삭제하겠다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삭제할 수 있구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차트 영역 그림자에 가셔서 안쪽 가운데 미리 설정해 안쪽 가운데를 클릭해 주시면 차트 영역에 대해서 그림자 효과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과 문제 제시된 차트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제의 문항은 여러분의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참조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구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 10점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서식 적용 이라는 매크로를 생성하실 거구요. 단추에다가 연결하실 거구요. B2부터 C3에다가 단추를 만들 거고 텍스트는 서식 적용 입니다. 서식은 양수일 경우에는 기호 없이 정수로 표시하고 그냥 정수로 표시할 거구요. 음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기호를 빼고 빨간색 기호를 하나 넣을 거예요. 정수로 표시할 거고 0일 때는 그냥 검정색 별표로 표시할 거구요. 텍스트 이슬렐 동그라미로 표시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숫자는요. 천단위 구분기호 서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까요.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위치가요. B2부터 C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2부터 C3 영역에다가 드래그하실 때는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하시면 화면에 매크로 지정이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구요. 여기에다가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G6부터 G17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 형식에다가 입력할 건데요. 처음에 양수는 천단위 구분기호를 이용해서 샵 콤마 샵 샵 영 세미콜론 음수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에 나와있는 특수문자의 모양을 하나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샵 콤마 샵 샵 영 이라고 넣으실 거구요. 세미콜론 그 다음 영일 경우에는 검정색 검정을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는데요. 검정색으로 우리는 별표를 넣겠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 8번에 있는 별표 넣으시구요. 세미콜론 그 다음에 텍스에 대해서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요. 9번에 있는 기호를 넣겠습니다. 기본은 문자에 대해서 큰다옴표 처리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양수 음수 영 문자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기호와 음수 사이에는 한 칸에 스페이스가 있어서 띄워줬구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다 되셨다면 개발도구의 기록중지 버튼 눌러주시구요. 단축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아니요. 텍스트 편집 서식 적용 이라고 이름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서식 적용 이라고 텍스트 이름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음 결과를 잠깐 보기 위해서 셀 서식에 가서 일반을 선택해 보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서식 적용 클릭하면 여러분이 매크로로 기록한 내용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번째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두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번째 문제는 아래쪽에 이동을 해서 마찬가지로 D6부터 D17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해서 기간 비교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값이 7 미만이면 파랑새로 숫자 함께 단기 7 이상이면 빨간새로 숫자와 함께 장기라고 표시할 거구요. 숫자와 텍스트 사이에는 셀 너비만큼 공백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추로 연결하실 거고 E2부터 F3 영역에 기간 비교 라고 텍스트 입력할게요. 개발도구에 삽입에 단추 선택하시고 E2부터 F3 영역에 드래그 하시구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기간 비교 입력하시고 기록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한 위치 D6부터 D17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시구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요. 오른쪽 형식에다가 입력을 하실 건데요. 첫 번째 색깔 먼저 파랑 입력하시고 조건이 작다 7보다 작다면 저희는 단기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별표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시면 별표 여백만큼 스페이스로 채울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 숫자가 먼저 표시가 되네요. 아 그럼 반대가 되네. 저는 단기가 먼저 나오고 숫자라고 작성하려고 했어요. 7보다 작다면 단기 쓰기 전에 숫자 0기호 넣으시고요. 별표 한 칸 스페이스 띄우시면 숫자와 단기 사이에 열 너비만큼 간격이 떨어지실 거고요. 뒤에 가서 선생님의 콜론 다시 빨강이라고 색깔을 먼저 넣으시고요. 조건은 7보다 크다면 그거나 같다 7이라고 조건 입력하시고 숫자 입력하고 아까처럼 별 한 칸 띄우시고요. 장기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란색은 7보다 작을 때 숫자 다음에 단기 7보다 크다면 빨간색으로 장기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이렇게 표시가 되죠. 기록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지 기간 비교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비교 입력해 주시면 매크로 작업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3번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사실 엑셀 문제가 40분의 풀량 보다는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뒤쪽에 몰아넣고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하시다가 못할 수 있으니까 하실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순서대로 처리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교재 참조하셔서 문제 보시면 되는데요. 연락처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선택하시고 연락처 등록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우리는 클릭하면 연락처 관리라는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관리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관리점 쇼라고 입력하시고 폼을 초기화 작업하겠습니다. 왼쪽 개체 폼을 선택하고 연락처 관리를 선택한 다음 코드보기 클릭하면 유저 폼 클릭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을 합니다. 초기화 작업을 할 건데요. TXT 이름에 컨트롤로 포커스가 옮겨가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XT 이름에다가 세포커스 포커스를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CMB 종류에다가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할 셀의 주소는 문제에서 G6부터 G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OPT 친구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OPT 친구가 폼을 실행하면 선택하겠다 True 라고 속성값을 선택해 주시면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구요. 두번째 문제가 좀 길어요. 세번째 문제를 먼저 할게요. 위쪽 개체에서 종료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프로시저에서 클릭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클릭하면 문제에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에 사용자 정의 폼이 메몰에서 제거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합니다.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나오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메시지 OK 하나 표시할 거고요. 타이틀에다가 연락처 관리창을 종료합니다. 작성한 다음에 폼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를 어 종료를 선택했네요. CMD 종료를 선택해야 되는데 종료입니다. 종류가 아니에요. 종료 첫 번째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어떤 걸 표시할 거냐면 날짜와 시간을 표시할 거고요. VB OK ONLY 그냥 확인 버튼만 표시할 거고요. 타이틀에다가 연락처 관리창을 종료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침표까지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나서 폼을 닫겠습니다. UNLOAD ME 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럼 두 번 세 번째 문제를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시트 표 안에다가 마지막 행에다 추가할 건데요. 현재 기준을 A, E 셀로 기준을 잡으면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고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1행과 새롭게 입력할 행 이 행을 도해서 행의 위치를 구하실 거고요. 이름 종류 전화번호 관계 나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입력을 클릭했을 때 입력 클릭 현재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하나 만들게요. A라는 변수 하나 만들 I라는 변수 하나 만들 거고요. A, E 셀부터 시작을 해서 렌즈 A 셀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겠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위쪽에 1행과 새롭게 입력할 2행을 도해서 더하기 2를 했고요. 셀즈 I, A가 1열이에요. 열에다가는 TX 이름을 컨트롤에 입력된 값을 넣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몇 개를 좀 복사할게요. 두 번째 B열에다가는 A, B, C, D 두 번째 열에다가는 C, M, B 종류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C열에다가는 TXT 전화번호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에다가는 조건이 좀 있어요. 네 번째는 보셨을 때 관계는요. A, B, C 까지 했고요. 관계는 해당 항목 친구 직장 기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친구 직장 기타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OPT 친구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추르라면 저희는 네 여기에다가 친구를 입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if OPT 직장의 값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추르라면 저희는 네 네 번째 열에다가 컨트롤 탭 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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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if else if else and if 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이는요. 시스템의 현재 연도에서 생년월일에 연도를 빼가지고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시스템의 데이트 연도는 이열 값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계산을 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숫자로 표시하실 거니까 val 그 다음 이열함수를 통해서 오늘 날짜에 dat 오늘 날짜에 연도를 구하고 이열함수를 통해서 txt 생년월일에서 입력받은 값에 연도를 뺀 값을 계산을 통해서 다섯 번째 열에 넣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txt 이름 cmb 종류 전화번호는요. 폼에 가셨을 때 클릭하면 이렇게 속성창을 통해서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에 대한 다섯 개 A부터 2열까지 작성을 다 하셨다면 일단은 창을 닫고요. 디자인 모드 클릭해서 해제를 하시고 연락처 등록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종료를 클릭하면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가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름 홍길동 하나 입력해 보시고요. 생년월일 임의로 하나 입력해 볼까요. 1972 1010 입력하고요. 종류를 선택해 볼까요. 전화번호 010 2222 23333 23333 입력하시고요. 직장 입력하신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맞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종료 버튼 눌러서 메시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었어요. 강의가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이 중간중간 끊어서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어렸던 부분은 다시 한번 또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교재에 또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습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교재를 참조하셔서 다시 한번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